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대수원면 탄영리이구요. 요 도로는 충주시 대수원면과 괴산군 불정면을 연결하는 2차로네요. 이쪽으로 10여분을 주행하면 경치가 아름다운 수주팔봉에 닿고 2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IC와 충주도심에 닿을 수 있는데요. 암튼 요 도로는 차량수통량이 그리 많지 않은 한적한 도로이구요. 이쪽 방향은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로 향하는 도로인데요. 20여분을 주행하면 주더급과 서충주 신도시 그리고 충주IC로도 연결이 되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왠갓 유실수는 다 심겨져있는 유실수농원 종합선물세트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요 앞 50여미터 전방부터 시작되구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유실수가 있길래 종합선물세트라 하냐? 궁금하시죠? 따라와 보시면 압니다. 종합선물세트의 총면적은 딱 1000평이구요. 요 양갈래길이 가운데 토지인데 왼쪽길은 마을도로이고 오른쪽길은 개인 도로네요. 개인 도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토지 북서쪽 측면을 보여드리고 내려와서 마을도로를 따라 올라가 볼게요. 요 천평의 토지에는 24종 이상의 유실수가 심겨져있는데 보시면서 뭔 나무인가 알아맞춰보시구요. 스쳐 지나면서 둑 너머로 보이는게 단계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우산입니다. 요 천평의 토지는 부정형이지만 제법 잘생긴 약한 경사지형으로 대외관리 용도지역의 지목전이구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북향인데 잠시 후 보시겠지만 현재 농막이 위치한 자리에 동양의 필로티 구조로 체류형 심터나 전원주택을 지축하시면 도망이 아주 확하다는거. 요 천평에는 아로니아를 비롯하여 자두, 호두, 사과, 포포, 포도, 복근자 등 24종 이상의 유실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겠지만 여주, 옥수수, 콩, 들깨 등은 아무로 안친 것이고 목록은 잠시 후 자막으로 배워드릴거구요. 요 종합선물세트의 매매가는 1억 3천5백만원인데요. 인버터가 설치된 농막과 자재와 기계 등이 목록에 포함되는데요. 두 농부께서 이렇게 잘 가꾸신 아담한 농원을 이 가격에 몽땅 받아도 될라나? 싶으실거구요. 요런 물건, 이런 가격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 종합선물세트의 매매가는 1억 3천5백만원입니다. 요가 오픈에 띵니다. 요가 오픈에 띵니다. 요가 오픈을 위해 자막으로 배워드릴거에요. 요가 오픈에 띵니다. 조합선물세트의 매매가가 끝났고 소식을 좋아합니다. 요가 오픈에 띵니다. 요가 오픈에 띵니다. 그래서 양파의 회복은 정리에 вн秒한 마의나면 지금 식사를 따라다야만 진행하고 싶습니다. 요가 오픈에 띵니다. 요가 오픈에 푹당한 Pit identific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요가 오픈에 띵니다. 요가 오픈에 띵니다. 요가 오픈에 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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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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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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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농부의 손에 의해 잘 가꿔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한글자막 by 한효정